내가 맨손으로 재패함 ㅎㅎㅎ 내가 이거여게 짱이다 죽어 이씨 죽어 왜 나 못 때린다 얘 어우지마샘 에압! 피해주고 오케이 이것이 무빙이다 짜식 아 깨져 버렸네 으압! 피해주고 요것이 무빙이여 에앗 아 도끼가 훨씬 쎄는 방망이 보다 아 당했다 도끼는 10씩 다네 이런 젠장 어 얘네들 피도 한다네 얘네들 아 뭐야 아 마우스 나가 하.. 진짜 미치겠네 어 2씩밖에 안다녀고 도끼가 훨씬 좋아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또 죽어 나 또 어 도둑 쎄다 야 으이씨 어 나 되게 없어보인다 나는 약한 자한테 강하고 강한 자한테 약하다 오 짱은 이 길들일까? 아 나 지금 가죽이 필요해 가죽 맨날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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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다 나도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가죽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씨 너 이 새끼 나 이제 원거리 된다고 짠식 오 피하고 오 그치 새 총 쎄야지 도망가야지 응? 따끔하지 이제 나한테 깝치지 못하겠지 오 얘 길들일까? 근데 얘도 딱히 쓸모있어 보이진 않아 죽어 그냥 나한테 일용할 양식과 이거 뭐냐 가죽을 내버려 오케이 어? 볼라만 entwic 17 푸테라도는 잡자 어? 오! 개멋있어! 오오오 지금 던져야돼! 톨리고 톨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아 그만 비트샘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케이 확실할 때는 노려야 돼 가라잇 안녕히 가세요 후후 다시 돌리고 돌리고 오 쟤네 짝짓기였나 또 돌리 너무 먼데 너무 높이 있는데 예측찾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치 그치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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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돌리라고 아니 돌리시라고요 지금 히야 똘 똥 쌌다 돌리고 날지 마세 그렇지 오케이 띠찌띠찌 해줄거야 이제 좋아 좋아 아 뒤지지 마세 오케이 어 뒤지지 마세요 티 일루와 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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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이 일루와 어 빙빙이 일루와 여기서 멈춰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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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치 오 옳지 옳지 빙빙이 잘하네 예측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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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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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일루와 일루 그치 돌아돌아 돌아돌아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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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오케이 나이스 좀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아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움직여서 깜짝 놀랐네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디갔어 저기있다 일루와 다시 오네 되게 멍청하다 그냥 막 죽으러 오네 아 내가 못 던지는 못 던지는 거 알았구나 아니 그처럼 건너가시면 안돼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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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아 이걸 건너가네 아 진짜 미친 아 저기 있는데 아 근데 저 개구리가 너무 무서워 근데 쟤 나쁜놈 아닌 것 같애 쟤 뭐 때리네 아 뭐 때리고 나쁜놈이네 뭐 때리고 있었네 갇힌거 아니야? 걸린거 아니야 쟤? 누구세요? 으악 깜짝이야 오 이름이 차차 차 가차 아 얘가 가차 가차라는 애구나 얘가 오 대신기하다 뭘 때리고 있는 거지 대체 닌 뭐하셈? 닌 뭐하셈? 어 이거 썸네일 찍어야지 오케이 가차 제가 가차를 잡았습니다 유후 돌리고 돌리고 샷 오케이 왜 뭐 레벨 몇이야 너 36 좋았어 어 화내 샘 너 어차피 도망갈 거잖아 너 쫄보잖아 왜 센 척해 아 몽둥이가 좋다 했지? 죽어 죽어 아 이밖에 안 나오는데? 이래서 언제 잡아요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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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안되지 안되지 너를 위해서 하나 더 더 줌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저쪽 아니다 이런 아니 너 거기 가면 스피너한테 죽음 나한테 와 그치 거기 더 무서운 놈이 있다고 일로와 나한테 오는 게 좋을 것이여 야 벌써 죽어라 볼라로 잡고 하면 편하다고요? 아 체리케도 볼라로 잡혀요? 에이 잘못했어 아니 볼라 택도가 없네 식사 큰일 났다 큰일났다 어어어어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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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피오케오케오케 솔직히다 Вот root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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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여기로와 들어와 여기 못 올라갈걸? 오오 좋아좋아 못오지 못오지 피가 너무 안달지 아니 머리 때리면 안되네 트리켄을 머리가 너무 세네 몸 때려야되나? 오오오 좋아좋아 자리좋아 위치선 위치선조 아! 아니 트리켄님 어! 어!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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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다! 지금이게!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머리 안때리고 친구 뭔데 친구 왜 부르는데 아니 친구 부르는건 에바지 아니 다고리 다고리 에바에요 다고리 저기요? 어 저 끼는 잡아요 오케이 노래 끝났어 지금이게 끼어있는데 잡자 오케에서 나이스 좋아이 멍청한 녀석 너를 떼치 떼치 해주겠어 너를 내가 이뻐해 주지 오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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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거기서 빠져나올줄 몰랐네 아 또 친구 데려왔어 미치 죽어 그만 쓰러져 이제 가려고 하면 또 친구 있는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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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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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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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으아하하 레벨 백시비? 레벨 110이야 근데 저거 뭐야? 상우 왜 요기와서 죽어있지? 오 메가로돈이네 이거 대박 와 마치 내가 잡은거 내가 맨손으로 잡았다 음 하하하하하 카메라 장 카메라 이거 어떻게 하지? 내가 맨손으로 재패함 내가 이 구역의 짱이다 일단 하나 지워놓고 올라갈 수가 없어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ismo sudah 다 부졌어 미친 아니 저기요 아 개망했네 와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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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못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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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티가 잡았다 친구 착한 친구데 진짜 바라는게 많아 그래서 죽어야 돼 착한 친구지만 바라는게 많아서 죽어야 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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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나한테 포기 줘 포기 주세요 카중 카중 아 겁나 죽네 애라도 잡게 아씨 아니 저걸 못 잡았대 못했다고? 너무 치욕스러운데 아 들어와 뭐야 깜짝이야 일로왔어 도망가고 아직도 도망치고 있어 아직도 도망치고 있어 뭘로 때려 어 어 어 얘 잡아야돼 얜 잡아야돼 기계 기계 저건 잡아야돼 머리에 춘다게 때려줘 와 전기에 스파크 튀는거 봐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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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 다져서 맛나 맛있게 먹어야지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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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아이 또 부셔지고 그래 안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볼라 돌라 일단 볼라 돌려 돌리고 볼라돌리 아 이거 뭐야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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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샷 뭐 빗나갔다고? 일로와 그렇지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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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아씨 거기서 꽂지 말았어야지 아 거기서 꽂는게 어딘냐 치사빵구야 개치사하네 잡아라 오케이 됐다 이제 기절해 이제 레벨도 낮은 녀석 고치 어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어 좋아 어 응개짱 응개짱 가자 오케이 어 됐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발전 많이 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빙빙이 꼭 타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진짜 멋진 여행을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 요리도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